이 과목 이름이 정보 능력이죠. 전번에 제가 강의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목 이름에 능력이 붙은 것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표준이라는데 NCS 영어로는 영어로 하면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인가요? 스탠다드 이렇게 돼서 NCS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관습이라고 그럴까 거기서 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능력, 능력 그걸 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정보 능력도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데 속하는 거고 어떤 정보 활용이라든지 정보 중요성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인식하는, 알자 이렇게 그런 취지의 과목이죠. 그래서 정보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번 시간에 정보 능력 향상, 향상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업 기초 능력, 정보 능력의 학습 모듈이라는 거 제가 강의 자료에서도 또 올려놨지만 그 내용에서 이제 어떤 정보에 관한 얘기를 좀 발췌해가지고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습 모듈 보면은 이제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 보시면 자료, 정보, 지식의 차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정보라는 겁니다. 정보, 근데 그 정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느냐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자료라는 거는 아직 가공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정보에 대해서도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영어로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정보는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어떻게 그 축적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는 것을 또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놀이지, 나리지. 그렇죠? 정보를 더 어떤 일반화한 것.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뭡니까? 그 집적을 했다고 하나요? 집적, 체계화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 보편성을 갖도록 한 것이 이제 지식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영어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에서 어떻게 이 단어를 언제부터 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인포미라는 그런 동사가 있죠. 영어 동사, 알리다. 그 다음에 뭐 인포메이션 하면 명사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알린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그런 한자권에서 이제 그걸 번역을 할 때 정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이 제일 처음 사용했는지는 그것도 잘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랑정자, 사랑정자에 이제 보자는 이게 갚을 보, 그렇죠? 알레일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정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네, 더 주, 총산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의 원수를 다 갚았다. 이렇게 이제 중국어 하는 거죠. 갚을 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렐보도 있고요. 또 뭐 예전에 이제 뭐 전쟁을 할 때 이제 적의 어떤 장수가 와서 그렇죠. 투항을 해가지고서 적의 사항을 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알렐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본데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한자로 이걸 대체를 할 수도 있지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정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뜻을 갖다가 그래서 그 우리도 이제 뭐 그걸 계속 이제 정보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보를 만들어서 어떤 활용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 그 기획, 수집, 관리, 활용이라는 어떤 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 학습자 모듈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보 활용 절차 그 정보 이용 절차 기획, 수집, 관리, 활용이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만들고 그걸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획, 수집, 관리, 활용 절차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도표가 있는데 분석 과제의 발생 그렇죠. 우리가 뭐 알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제 요구 분석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그런 이제 배경이라든지 그런 관련 사항을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항목의 선정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또 찾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프라이어리티를 이제 우선순위를 또 붙여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항목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정보의 수집 그렇죠. 기획, 수집.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돼서 수집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찾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 자료 조사, 신규 자료 조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집 정보의 분류. 분류라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더 그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이제 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관리. 그 알기 쉽게 또 이제 쓰기 쉽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분류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목변 항목별 분석 이제 아날리시스 영어로는 아날리시스인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더 깊게 그 뭐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 같은 것도 찾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결론이라는 거는 그 어떤 이제 알아지는 그렇죠. 이런 이제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서 알아지는 어떤 이제 그 내용이 있겠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거죠. 종합결론 그 다음에 활용 정리 그것을 또 어떤 이제 행동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리가 안 된 상태는 이제 자료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정보라는 것을 찾아내는 건데 그 이 어떤 그 분석 방법이라고 여기 저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서열화 서열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뭡니까 그 순서를 이제 어떤 그 매기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든지 제일 긴급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서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 사이의 어떤 그 관계 그것을 갖다가 이제 찾아내는 것을 구조하다 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제 어떤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방법이죠. 그 여기 보시면 그 전략적 분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이라는 것이 뜻이 영어로는 스트레티지라고 하고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행동 어떤 방향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티지 전략 그렇죠. 일관된 어떤 행동 어떤 그 양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자기한테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삶의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여기에 이제 그 뭐 뭡니까 그 전략적 의미도출 구체적 실행의 표현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하자는 거죠. 그 정보가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단어로 그 또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뭐 CIA 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렇게 하나요? CIA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보라는 것이 뭐 미 중앙정보국 그렇게 되는 거죠.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텔리전스라고 또 설명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여기 학습자 모듈에서도 그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정보의 다발이다. 그렇죠. 정보가 이제 쭉 어떤 저기 묶여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근거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을 그 인텔리전스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기 이제 뭐 도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모든 경우에 이게 뭐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어떤 저 뭐 합리성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합리주의 이런 것이 이제 또 어떤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가장 이제 어떤 최적의 행동을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전략적 의미 도출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략적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삶에 가장 이제 그 맞닥뜨려 가지고 맞닥뜨려 가지고서 의미를 갖는 것.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전략적 의미 도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체적 실행의 표현.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행동까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 여기 학습자 모델에서도 이제 뭐 보면 오늘 날씨가 맑다. 그러면은 이제 그 현황 파악이 되는 거고 전략적 의미 도출이라는 것은 이제 뭐 비는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 실행의 표현. 그러면은 우산은 이제 갖고 가지 말자든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바람직한 행동에 근거가 되는 그런 정보.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정보라는 것은 인텔리전스라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바람직한 행동의 근거로서 어떤 정보를 활용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